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네, 사주세요. 둘, 셋, 우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스녀입니다. 네 이렇게 또 설 연휴에 다들 쇼핑하러 오셨는데 저희는 우주소녀입니다. 안녕 네 그러면 오늘 팬사인을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또 설 연휴인데 많은 분들이 세뱃돈을 탁진하러 오셨어요 오늘 팬사인을 끝나고 저희 라라로무 무대 할 거니까요 안녕 많은 분들 기다렸다가 라라로무 무대 갔으렴 오늘은 잘 보내실까요? 네 뭐야 이따가 해볼게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는 이 원예 한테랑은 어떻게 잘 보내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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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우주소녀 아세요? 고마워요. 안녕. 3층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저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가혁 씨도 사랑하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먹으셨어요. 저는 어제 떡국 먹었습니다. 제가 계란빈을 펴서 제가 만든 떡국에서 떡국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어제 설을 맞이한 기념으로 로제 떡볶이를 먹었어요. 정말 놀라우세요. 그리고 로제 떡볶이 안에 떡국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습니다. 어, 설마 언니는 어디서 먹으셨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혹시 설마 언니 언니는 양밥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밥이 어떤가요? 네, 그렇군요. 김이원! 김이원! 그리고 저희 수빈언니 유튜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이원! 안녕하세요. 수빈언니. 어제 뭐 하셨나요? 제가 어제 할머니집을 만나서 올라왔어요. 네, 오늘따라 표정도 말고 여러분들도 핑크셨는데 어제 뭐 특별히 주신 분 있으세요? 저희 답톡 보셨죠? 어? 반도? 반도세요. 아, 반도요. 아, 반도였어요. 절단단자. 제가 뭐 했죠? 절단단자. 뭐 했죠? 절단단자. 뭐 했죠? 절단단자. 제대로 안 했죠? 네? 제대로 안 했죠? 네? 제대로 안 했죠? 어? lado. 우와. 제가 오늘 밥 먹고 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밥 먹고 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밥 먹고 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밥 먹고 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밥 먹고 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합니다.